음식 있다. 진짜 전동 분위기 있어요. 금강산도 식후경이 온 줄 알아? 몰라요. 너무 멋진 막 이태리 뭐야 콜로시움. 네네네 이런 거. 배고프면 쓸데가 없다. 맞아. 먹어야 돼요. 식후경. 꽃 구경보다는 식후경. 식후경. 육정원보다는 성시경. 성시경. 아무튼 여기가 다슬기 해장국이 유명한데 다슬기야 뭔지 알아? 다슬기 뭐예요? 강에서 사는 고둥인데 스네일 같은. 아 스네일? 달팽이는 아니고. 근데 얘네가 물이 안 깨끗하면 죽어. 물이 진짜 깨끗해야 돼. 그래서 이 동네가 유명한 거야. 여기는 진짜 물이랑 공기랑 깨끗하고. 어머니 해장국 두 개 주세요. 전. 저는 전도 먹고 싶어요. 전? 전. 네. 그래. 다슬기 전도 하나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어젯밤에 오늘 해장국 맛있게 먹으려고. 맛있게 먹으려고. 응. 맛있게 먹으려고. 먹었어? 네. 적셨어요. 나는 지금 3주째 먹었어. 오늘 맛있게 먹으려고. 와우. 급해. 와우. 너무 좋다. 반짝반짝 거리네. 반찬 너무 많아요. 이거 다 여기 거죠? 맛있겠다. 와우. 두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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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두릅. 이거 계절이에요. 맞아요. 지금. 응. 너무 맛있다고. 음. 꼬들빼기. 음. 굴졷인데? 굴졷. 굴졷. 와우. 와우. 굴졷 너무 좋아요. 어리굴졷이 최근 7년 동안 먹은 어리굴졷 중에 제일 맛있어. 서울이 아무리 하이엔드 좋은 거 많다. 다 있다 해도. 욕이 안 오면 이 맛이 안 나는 거야. 응. 맞아요. 응. 굴졷. 오? 어우. 어우. 야. 진짜 맛있다. 아. 아. 야 이거 심각해 나중에 살로 말아 먹어야 돼요 이거 뭐 뭐예요 선배? 얘는 시래기 아니겠니? 시래기? 쓰자님 시래기 시래기예요 오 곤드레 곤드레 라고요? 와 되게 신기하다 국에 넣은 곤드레는 처음 먹어봐 곤드레 향은 나는데 먹으면 곤드레 맛이 하나도 안 나 하하 이거 봤어요 우와 너무 예쁘다 찬나물이랑 다썰기 찬나물이랑 다썰기 다썰기 감사합니다 아 이거 막걸리인데 막걸리인데 막걸리 막걸리 시원하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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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조금 미안하다 정원 형 좋아할 것 같은데 조금 미안하다 조금 조금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나 화장실 갔다 그래 나도 여보세요 네 네 사부님 안녕하세요 오 오 네 지금 성선배 화장실 금방 갔다 왔어요 지금 어딘데요 재료 진짜 열심히 구하고 있어요 재료 뭐 사야 되는지 알아? 알겠 아 아 아니 애가 요즘에 제일 좋아하는 가수가 비래요 타브리가 그래서 연습하는 거예요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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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지마 우리 그런 말도 있어 밥 먹을 때는 배도 안 건드린다 아 오케이 그래서 죄송합니다 사부님